안녕하세요 쌈파티비 입니다 이렇게 성문방조제 주간 해루질 오늘 또 마이너스 물때 물이 아주 많이 빠진 날 성문방조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도 방금 도착했는데 보니까 벌써 차들이 만차로 꽉 찼습니다 자 보시는거와 같이 지금 차들이 많죠 이제 차들 계속 들어오고 또 있고 오늘 주간 또 해루질 조건은 어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람에 좀 서서히 불고 있고 물살이 부신것으로 좀씩 이렇게 이렇게 일고 있죠 바람소리도 좀 들리고 자 물이 또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반지락들 많이 깨우고 계시네요 석축앞에 uwu 으어 대구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 nose 으 으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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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